1대1 커피 교환이랑 불이 이상 비싸진 동독 제품을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결국 경쟁에서 밀려난 동독 기업들은 무려 70%가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로 멍춘 뛰어오른 실업들과 난생 처음이었던 실업이란 경험은 동독이 늘 타곡되었다. 제 이유는 다른 사회에 대한 세력은 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공장과 신경을 통해서 비싼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이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통해서 공장한 것이다. 그리고 공장은 일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개인 사회에 대한 서류가 되었고...